남북에서 각각 2주씩 하는 훈련이라서요 위원님도 같이 가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던데 고향 땅에 오니깐 공기부터가 다른 거인 어깨집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야 이제 귀 좀 패고 살갔다야 손전화야 공화국에서만 되는 거긴 하지만 방에서 주는 물건이니 뭐 먹겠으나 고슴 것도 주면서 잘랐잖아 어때 공화국 직접 보니 멋있지 하 무슨 개뿔 아 불고기? 야 넌 저게 멋있냐? 함부로 지껄지 말라 너 겁나서 기르는 거 우리 다 알아 아니 구워도 봐봐 어? 저게 뭐냐고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아간다? 개가 짖는 행렬이 왜 나가 너네 지도자가 개야 그래서 뭐 나 때리려고? 야 우린 손님이야 손님 아 진짜 너네 이래갖고 대회 어떻게 나가냐 미지 애들 왔다갔다 하면 다 뺄거야 자 진정하고 빨리 앉아 교환할게 어? 간다오 우리 이강석 동무 안주라 김방아 동지 손님 대접은 해드려야 되지 안카소? 아휴 방 색깔 봐라 인테리어 하거나 아휴 방 색깔 봐라 인테리어 하거나 이놈의 포스터는 어딜 가나 했네. 우리 TV나 보자. 나만 방송 나오게 해준다고 그랬는데. 저 저 저 빨갱이들이랑 뭐 하는 거야? 아휴 빠져갖고. 요즘 뜨거워. 싫다고 대답했네. 나는 야선방국 기대할 빌리. 일하는 행복이 제일 좋아. 하지만 어머니. 하지만 어머니. 시집도 가라시네. 랄랄라. 저 여름 꽃비드 제일 좋아. 우와. 기죽도 노래 하나 하시라요. 받았으면 답을 해야죠. 우린 음주감에 능하다고 소문난 한민족 아닙니까? 아휴. 키리티요. 김하가 동주보다 못하면 한 대씩 맞는 겁니다. 대장님 성공하십쇼. 아니 니가 해. 아니 뭐 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기타도 막 치시고 막 노래. 아휴 맛이 떨어졌네. 아휴. 빨리 하시라요. 순서 밀려 있는 거 모르십니까? 기카면 둘이 같이 하시라요. 뭐 같이 하죠 뭐. 이문세 소녀. 대장님은 반주만 잘 따라오십쇼.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산가에 앉아 멀리 떠나는 구름을 보면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